나의 월급은 적게 오르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보험 및 앱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시간도 적게 드리고 거기다 자동화 시스템까지 되는 앱테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듀옵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김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식 링크를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듀옵은 소셜 SNS 아이디들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앱테크입니다. 뷰잉하기를 눌러보시면 팔로우, 댓글 창들이 뜰텐데요. SNS 아이디들을 등록하여 각 미션들을 한 뒤 그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받는 겁니다. 이러한 미션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단에 마이듀옵을 눌러서 계정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마이듀옵을 눌러보시면 듀옵 계정관리가 있을텐데요. 그 다음 원하는 소셜의 계정을 클릭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등록할 거면 인스타그램을 눌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를 눌러서 아이디 승인 처리를 신청해 주면 관리자가 평일 오전 9, 오후 6시 사이에 확인 후 계정을 승인해 줄 것입니다. 계정 승인 문의를 누르시면 듀옵 아이디를 물어볼텐데 가입 시 아이디를 답해 주면 됩니다. 아이디가 다 등록이 되면 초록색으로 계정 온리이 뜰 것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2개와 유튜브 1개를 등록해둔 상태인데요. 1이 되면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하단에 뷰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초반에 봤던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아이디가 이미 등록이 된 상태라 구독을 눌러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계정 보호 차원에서 하루 최대 등록 개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누르다 보면 계정 보호를 위해 몇 시간 텀을 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서 제일 중요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뷰잉하기 오른쪽 하단에 자동 클릭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 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럼 시간을 1에서 5초로 지정해 주시고 아이디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좋아요와 팔로워 댓글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추천 개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클릭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뜰텐데 보이는 6자리를 입력하면 이제 자동으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저같이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계정과 동일하게 설정을 체크하시면 첫 번째 아이디가 끝나고 두 번째 아이디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 정립 시 다른 화면으로 하거나 폰을 끄면 채굴이 종료되니 PC로 하시거나 아님 뒤에서 소개해드릴 뷰어 플러스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위 정립한 포인트는 마이뷰옵란에서 환급관리를 눌러서 자신의 통장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데요. 정립한 지 한 달 뒤부터 출금이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으로 3.3%를 떼고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제가 해본 결과 자동 정립을 이용했을 때 그때 그때따라 차이가 좀 있었지만 평균 하루 3천에서 5천 포인트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셜을 등록하고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아이디를 더 많이 등록해둔다면 모이는 포인트는 배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듀옥 플러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폰이나 PC를 이용해서 뷰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동으로 정립을 해주는 구조이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뷰업은 무조건 자동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만 자동화 정립이 가능하며 다른 건 수동으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는 30개까지 계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부계정이 없다면 추가로 생성 후 뷰업 카카오톡에 문의하면 계정 꾸미기를 통해 추가로 등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꾸미기는 첫 해는 무료이며 두 번째부터는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차감 후 등록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